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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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기는 이병옥골프학교 스포츠 현장입니다. 이병옥 선수 농구 슛 배구 빡 야구 엔더핸드 빡 그 다음에 물수제비 음에 정신없는 거 그죠?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빡 해주시고요. 저희 채널은 화면을 터치를 하시면 자막 기능이 있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자막을 참고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시청하시면 훨씬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아이고 제가 왜 느닷없이 이렇게 시작을 했을까요? 바로 스포츠는 하나다. 스포츠는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듭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던지는 동작을 할 때 필수적으로 이 동작을 해야 하는데 이건 여러분들의 거리의 원천입니다. 이 방법을 모르면요. 어우 또 맨날 그래요. 또 이제 신현주 씨 또 은행나무 침대에 천년강 나와야 되는데 오늘은 그 그림을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바로 그 정답은 스냅인데요. 제가 스냅에 대해서 레슨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스냅을 어떤 식으로 응용을 하면 훨씬 더 파워풀한 스윙을 할 수 있는지 제가 증명해 보이고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아주 요란하게 시작했죠? 농구를 할 때 여기에서 손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갑니다. 이렇게. 물론 여기서 이렇게 멈추는 것도 있고 각에 따라서 이렇게 하게 하죠. 배구 스파이크도 이렇게만 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때립니다. 그리고 야구도 던지죠. 그 다음에 뭐 우리 물수제비도 심지어 이렇게 이렇게 손목이 써져야지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손 쓰지 말아라고 하는 레슨은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딘가에서 레슨을 받으실 때 손 쓰지 말아라고 하는 레슨은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행여 실수를 할지언정 저는 아이들한테 넘어진다고 해서 하지 마라 뭐 다친다고 해서 하지 마라 물론 조심을 시킬 필요는 있지만 그러한 걸 경험하지 않으면 더 큰 사고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든 해보고 싶은 건 한번 해봐라 하지만 내가 거기 옆에서 지켜보마 아니면 못하더라도 주의사항은 알려주마라고 이야기를 하죠. 손목을 쓰지 않는 스포츠 발목을 쓰지 않는 스포츠 즉 관절을 쓰지 않는 스포츠가 존재할까요? 구기 종목에서 거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에서 스냅이라는 건 뭐냐면 손목을 이용해서 젖힌 손목을 숙이는 젖힌 손목을 숙이는 여러가지 스냅의 의미가 있지만 지금 골프에서 아니면 농구에서 이걸 스냅이라고 해요. 스냅 그러니까 젖혀서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깨로 가서 마지막에 손으로 던지는 거고 난 뭐 배드민턴도 스냅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가는 것도 있겠지만 스냅일 것 같아요. 굉장히 탁탁 모든 게 스냅일 것 같아요. 지금껏 우리가 골프에서 스냅이라는 걸 쓰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모두가 로테이션으로만 알고 있어요. 로테이션. 로테이션. 그런데 오른손이 써지는 걸 보면 쭉 내려와서 스냅에 이어서 돌아가는 그냥 바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스냅이 이루어지면서 돌아가는 이 순서에 의해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예 스냅으로만 치는 사람도 있고 선수들 보면 이러잖아요. 손목이 쫙 가서 이렇게까지 가는 선수도 있어요. 필미켈슨 보면 버바와슨 보면 아예 왼손과 오른손이 분리가 되면서 이렇게까지 스냅을 쓰고 있어요. 그럼 저는 기술샷을 치기 위한 방법이다. 전만의 말씀. 제가 볼 땐 필미켈슨은 다른 스포츠도 굉장히 잘할 거예요. 굉장히 잘할 겁니다. 그리고 버바와슨도 키는 크지만 마른 체형에 그 정도 거리를 낼 수 있는 건 이 스냅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날 거라고 봐요. 그리고 더스틴 존슨도 마찬가지죠. 농구 선수 출신이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스냅이 어떻게 쓰이냐. 농구는 위로, 배구는 이렇게 가는데 우리 골프는 물수집이 뜰 때 팍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스냅을 쓰죠. 이런 느낌으로 해서 연습수집을 한번 하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손목이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이 느낌이에요. 젖혔다가, 그런데 그냥 간다? 그럼 스냅을 어디서 쓸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젖혀져 있어야 돼요. 스냅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골프라는 스포츠는 골프채를 던지는 게 아니라 공을 치는 것이기 때문에 스냅을 쓸 때 이런 스냅이 쓰이는 거예요. 깜짝 놀라셨죠? 또 하나 더 던져볼까요? 여기에서 골프채를 던지는 건 아니지만 젖혔다가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던지는 겁니다. 그럼 놓는 타이밍에 따라서 놓는 타이밍에 따라서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체를 갈 때 제가 큰 힘을 들이지 않는데 이 힘으로 날아가는 건 제가 확 던진 게 아니라 지금 약간 묵직한 클럽이 날아가는 건 스냅에 의해서 가속이 붙어서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205%가 말하는 게 뭔지 알겠다. 골프는 체를 던지는 건 아니지만 체를 던지는 스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스피드가 그냥 공에 전달될 뿐이구나. 그러면 여기서 스냅 가서 젖히고 스냅인데 지금 손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게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정면에서 봐도 이렇게 휘어있죠? 여기서 막 돌리는 게 아니라 스냅으로만 공을 쳐보겠습니다. 지금 7번 아이언이에요. 스냅 젖히고 이번에도 스냅 그래서 손이 이렇게 되어있죠. 이런 스냅 스냅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만약에 스냅을 아래쪽으로 쓴다고 하면 위로 들어서 밑으로 스냅을 쓰는 거고 골프 스윙을 하는데 왼손으로 쳐라 천만에 왼손은 오른 스냅에서 만들어진 힘을 전달해서 다시 위로 가져가는 역할을 하는 친구지 오른손을 잠재워놓은 상태에서 이걸로 뭔가를 이것도 물론 스냅이죠. 이것도 스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스냅에 익숙할까요? 이 스냅에 익숙할까요?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왼손잡이도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게 편할까요? 이게 편할까요? 우리는 평생을 스냅을 쓰면서 살아왔어요. 스냅 그러면 큰 스윙을 일단 만들기 전에 내가 진짜 공을 쳐야 되는 필수 구간에서 필수 구간에서 공을 친다고 한다면 오른손으로 스냅을 쓸 줄만 안다면 그러면 저쳐 털어 이건 이제 구령과 마찬가지죠. 저쳐 털어인데 털어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스퀘어를 만든다고 탁 멈추면 안 돼요. 스냅 팍 저는 뒷땅이 많이 나요. 그래요? 스냅을 앞으로 쓰세요. 저는 탑 볼이 많이 나요. 그래요? 스냅을 밑으로 쓰세요. 이것도 스냅 이것도 스냅 이것도 스냅이에요. 그러면 공을 높게 치고 싶어요. 그래요? 스냅을 이렇게 써보세요. 그러면 공을 치는 게 아니라 클럽을 이런 식으로 제가 스냅을 쓴 거예요. 지금 오른손 스냅을 위로 쓴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걸 못한 줄 아세요? 무조건 로테이션을 해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로테이션 로테이션을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그립에 따라 완전 달라요. 그립에 따라 심지어 로테이션 안 해도 드로우는 나잖아요. 로테이션이 안 되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저는 볼이 너무 떠요. 스냅을 이렇게 쓰시나 보네. 스냅스윙 옆으로 써보세요. 스냅을 그래요? 옆으로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 볼이 안 뜨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스냅이 무조건 살아 있어야 돼요. 골프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스테판 커리 같은 경우는 여기서 기아를 올리지만 결국에 공 쏘는 그 원리는 다 스냅이고 어깨가 좋은 선수 이렇게 꼬이는 건 다 좋지만 마지막에 손목을 어떻게 누가 더 스피디하게 터느냐 그게 공의 속도를 좌우하죠. 그다음에 구질까지 좌우하죠. 마지막에 모든 걸 만들어내는 건 손이에요. 손. 그런데 손을 쓰지 마라? 오! 골프 치지 마라. 그 얘기죠. 손 스냅을 탁 잡고 이렇게 가죠. 우리 세대 제가 지금 40대 중반인데 저희 세대는 굉장히 좋아하는 만화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슬램덩크라는 만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강백호라는 주인공이 있죠. 강백호가 주인공인데 지금 뭐 유명한 야구선수도 있죠. 젊은 야구선수 강백호라는 선수가 농구를 처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농구를 배우는데 딱 슛 모양을 배우는데 오른손은 슛을 쏘고 다 이 대사는 알지 않을까요? 오른손은 슛을 쏘고 왼손은 뭐죠? 거들뿐 왼손은 거들뿐 왼손이 무언가에 있어서에 꽉 힘을 주는 그런 형태가 되면 방해 요소가 돼요. 자동차로 따지면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는 게 돼요. 불편하다는 거죠. 나중에 정말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 왼손의 역할로서 가져갈 수 있지만 처음에 골프를 하는 분들은 오른손의 스냅을 굉장히 살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스냅으로 만들어진 힘을 좀 더 확장하기 위해서 왼손까지 가져가는 게 일반적으로 프로들이 하는 스윙이에요. 그러나 그러나 여기에서 딱 오른손 스냅으로만 때린다고 해서 골프를 못 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은 그 힘이 훨씬 더 발달해 있어요. 지금도 174란 숫자가 나오잖아요. 다시 보세요. 그냥 정면에서 보셔도 그냥 오른손으로 스냅을 해서 지금 스냅으로만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럴 거예요. 이병풀은 손목 힘이 좋으니까 아니, 손목 힘이 좋겠죠. 훈련이 됐으니까.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건 제가 손목 힘이 좋은 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냥 스윙이 쫙 가가지고 쫙 가서 이렇게 가가지고 공 때리지도 못할 바에는 오른손으로 먼저 스냅을 살려놓고 플레이를 하는 상태에서 내 스윙을 개선시키는 게 훨씬 더 골프를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다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왼손까지 쓰는 건 뭐냐면 지금 가르쳐드리진 않아요. 자, 보세요. 제가 스냅만 쓰는지 저는 스냅만 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스냅을 받아서 빵 쳤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오른손은 이제 끝났어요. 역할이 왜? 여기서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왼손이 탄력을 받아서 여기까지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 여기서 오른손만 쓴 멈춰버리니까 그러면 작은 스윙을 가볼게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손이 스냅으로 탁 쳐주고 그다음에 왼손이 여기까지 와주는 왜? 오른손으로까지 갈 수는 없거든. 이해 되시죠? 그래서 바톤터치, 오른손에서 만들어지는 힘을 절대로 줄이지 않게끔 가고 이미 줄어들죠. 슬로우 다인이 되는데 줄어드는 상태에서 받아서 넘기는 게 왼손의 역할이다. 물론 혹자는 위에서부터 왼손으로 끌고 와야 된다라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프로세스들에게는 저는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왼손으로 스윙을 할 수 있죠. 저도 여기 있으면 오른손은 걷을 뿐 가서 왼손 해서 왼손 축으로 돌리면 훨씬 잘 돌릴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좋은 스윙이에요. 그런데 골프를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어렵다니까요. 이게 훨씬 어려워요. 왼손으로 오른손을 안 쓰고 딱 거의 걷을 뿐 오른손은 걷을 뿐 그리고 왼손으로 가서 이렇게 돌린다. 진짜 좋은 스윙이에요. 진짜 좋은 스윙이에요. 안전하고 예쁘고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유연성이 떨어지고 몸이 불편해질 때 이렇게 들고 있는데 왼손으로 간다? 천만에. 이제는 우리한테 맞는 스윙을 하자는 거예요. 저도 이제 40대 중반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수윙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안 예쁜가요? 이 부분은 안 예뻐요? 뭐가 편합니까? 왼손으로 으아악! 해서 오는 거 하고 아유. 물론 제가 편파적인 예를 들었죠. 아유. 으아악! 그렇죠? 쉽게 가시죠. 쉽게. 저랑 쉽게 가시죠. 쉽게. 그래서 딱 보면 스냅. 내가 자꾸 뒷땅을 박는 것 같다. 그러면 위에서 밑으로 스냅 쓰는 거예요. 내가 탑볼을 박는 것 같다. 이렇게 스냅 쓰는 거예요. 그러면 옆으로 칠 거냐 밑으로 칠 거냐 위로 칠 거냐 스냅 돌리는 걸 자꾸 생각하지 말고 스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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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냅! 딱 보고 스냅 스냅. 드로우 나잖아요. 그럼 우측으로 밀어서 푸시드로우셔도 돼요. 아셨죠? 어프로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어프로치를 손을 움직이면 절대 안되고 몸을 돌려야 된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어프로치도 응용되네요. 어프로치도 어느 정도의 각을 좋아하냐. 어프로치도 뒷땅이 나죠. 그럼 여러분들은 스냅을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어프로치는 앞에 칠 건데 이걸 세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옆으로. 자꾸 탑볼을 쳐요. 밑으로. 스냅 방향만 바꿔줘도요. 자 탑 붙이는 분들은 이렇게 스냅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탑이 나요. 그런데 스냅을 이렇게 밑으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면 이렇게 가요. 또 가서. 안녕하세요. 또 뒷땅이 막 계속 나요. 스냅을 일찍 써가지고 이렇게. 이런 분들은 스냅을 위로 써야 돼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스냅이 이렇게 올라가게. 하나 둘. 스냅. 이렇게. 이거 진짜 제가 필드에서만 저희 회원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거 여러분께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구질은 그 다음에 탄도는 스냅 방향에 의해서 바꿀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가 또 이 스냅은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아이고 50개는 뽑을 수 있어요. 스냅을. 생각하면 어떻게 칠 거냐. 높은 탄도를 치겠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쓰는 스냅을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약간 높게 치니까 아무래도 밀리겠죠. 그래도 들어오는 납니다. 그리고 낮게 친다고 하면 이 스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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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해보세요. 스냅 진짜 중요합니다. 스냅. 그리고 세게 안 치더라도 그냥 스냅만. 아이고 난 힘드니까 스냅만 할래. 스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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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냅만 할래. 아우 오늘 힘들어서 내가 멀리 못 쳐. 스냅만 할게. 그러면 제가 지금 스윙 세게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230.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200, 210 나간다고 하면 플레이 할 수 있잖아요. 스냅. 그냥 스냅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작은 구간에서 스냅을 했지만 나중에 스냅 활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릴 텐데요. 큰 스윙을 해도 제가 여러 번 설명 드렸죠. 그냥 몸으로 치는 게 아니라고 스냅이 치고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스냅이. 순간 스냅이 딱 때리기 때문에 공이 나가는 거다. 우리의 큰 스윙은 여러분들이 속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동작만 컸지 실제로 때리는 건 여기서 스냅이다. 스냅. 스냅 없는 골프는 없다. 죽은 골프다. 그리고 왼손으로 돌리세요 하는 레슨도 좋은 레슨인 건 분명한데 초중급자들에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왜? 느낌이 바로 오지 않습니다. 오른손 스냅 쓰는 게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 왼쪽 축을 이용한 스윙은 여러분께 평생 되지 않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40대가 넘은 골퍼라면 왼쪽 축을 사용하는 골프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스윙은 퇴화될 겁니다. 더 어려워지고 오른손을 살려놓으십시오. 언제까지? 60, 70, 80대까지 골프를 치고 싶다면 오른손 사용법, 특히 오른손 스냅법을 살려놓으십시오.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오늘 레슨 괜찮았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저희 구독자가 진짜 의외로 50%밖에 안 돼요. 지금 시청하는 분들 중에 구독이 싫은가 봐요.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학교 OK스윙골프 아카데미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